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지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그렇게 다들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건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정말 선관위 문제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선관위 문제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한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이 좀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소수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본인들 문제고 본인들의 자식들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우연하게 이제 뉴데일리 신문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뉴데일리 신문을 보니까 칼럼에 아주 크게 선관이 이대로는 안 된다. 채판을 짜야 된다. 이철영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칼럼을 아주 길게 썼는데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이렇게 아마 그걸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정당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좀 사회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선관이 이대로는 안 된다. 세판 짜야 된다. 뉴데일리 신문의 이철영 칼럼니스트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변인 실장 이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구구절절 오르는 이야기인데 채용비리가 어떻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외유를 하는데 세금을 많이 썼다 이런 문제 별별 이야기들이 지면을 가득 모았습니다. 이제 정작 중요한 거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4.15 청선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났지만 대개 여러분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나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 스터디보다도 자기가 입증하려고 하는 사회현상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자신이 증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일종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과학의 논문의 대부분 지향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유수의 대학에서 어려운 공문을 마치고 학위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건데 3년 4년이 지금 이렇게 다 되어 가는데 불구하고 학술 논문다운 논문이 거의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학 교수님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지식인들조차 이렇게 기계가 사라지고 마치 좀비처럼 그렇게 다 두드디처럼 다 숨으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조선중앙동화는 매일 이렇게 펼치게 되면 아름다운 이야기, 근사한 이야기, 정의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지면을 가득 메우지만 조선중앙동화일보가 일체 선거에서 지금 벌어져 왔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실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대법관이란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법고시를 다 통과하고 서울법대니 고대법대니 성균관대항법대니 뭐 이런 데를 다 나와 가지고 그 수많은 판사들 가운데 대법관 것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득표수 조작 같은 것이 엄연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깔아뭉개니까 정말 참 대단한 그런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일상화되어버린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부질서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가 며칠 전에 올린 건데 부정선거수사를 침묵한 대가로 가차 국회의원들이 지랄발강을 국민들이 그대로 봐야 된다는 사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민주당 범죄자들의 방탄, 엉터리법 입법, 이제는 검사 탄핵소추까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더 이상 부정선거수사에 침묵하면 안 된다. 결단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회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수많은 뭡니까? 수백, 수천 명의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다 대학교에 계시는데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 소위 득표수 조작 문제를 다룬 분들이 한 번도 안 나오시니까 나라가 나중에 굉장히 어렵게 되더라도 그냥 치루어야 될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그냥 샘플로 위에 두 개는 4.15 총선의 정당 투표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을 분석한 것이고 그 바로 밑에는 같은 선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것이고 그리고 같은 선거구의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교육감 선거, 2018년도 교육감 선거를 분석한 거죠. 이 가운데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 3.9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6.1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루어진 두 번의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가운데 모든 선거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뭐가 발각이 된 겁니까? 규칙이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발각이 됐다는 것은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제조했다는 것이죠. 생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정당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이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게 옮겨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발각이 된 거잖아요. 인천 계양구는 뭐 가볼라마 나눠질 건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계양구 어릴 겁니다. 25%를 조작한 겁니다.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에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취임한 지 5월 9일 날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던 데는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인천 계양구 선거구 같은 경우는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옮긴 거잖습니다. 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들 줄을 치는 것은 선거데이터 분석이 안으로진 겁니다. 강주 북구에 4.15 총선 정당 투표하고 그다음에 강주 북구 의뢰 지역구 선거만 조작값 0이니까 조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문제고 본인의 자식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독질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이 참 정권을 박탈당한 걸 뜻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참 정권을 박탈당했다는 이야기는 북한 정권과 마찬가지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하고 여러분 손을 잡고 자신들이 지도자를 국민들 대신해서 뽑아주는 체제가 정착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로에 성과를 내기해서 이리 뛰고 지리 뛰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국가의 여러분들 국민들의 참 정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 그냥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훔쳐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밝혀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서를 이런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가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제조 생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비용을 치르게 될지 참 너무나 이름들 참 안타깝고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적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도둑놈들 시리저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저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여러분 지금 5권이 선을 보이고 있고 7월 30일 무렵에 마지막 책인 도둑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문제가 내 문제고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체제를 지키고 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탈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